3월 둘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소녀시대와 소유스 정기고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반 점수, 시청자 선언 점수, 방송에서 점수, 음반 점수, 보태분 과연 1위의 중고는? 네 소녀시대의 정기고입니다. 네 수고 부탁드릴게요. 이번 앨범 오랫동안 묵묵히 응원해준 우리 소환 여러분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뒤에서 응원해주는 우리 매니저 오빠 언니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매일매일 고생해주는 스타일리스트 친구들 그리고 신수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댄서 오빠들 너무 고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기쁜 순간 또 제일 힘든 순간도 함께해주는 우리 멤버들한테 제일 고맙다는 말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좋은 음악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